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잘하지 않겠나 오래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도 있고 배움도 있고 또 인권 변했어도 했다고 하니까 일각에서 아주 혹독한 비판을 퍼붓지만 그래도 인간이니까 알아서 잘 안하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성정이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니라서 기다리고 또 참아주고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제가 문재인이란 문제적 인물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8년 정초부터입니다 물론 그 전에 불안감을 느껴서 2019년 18년 1월달에 불안한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썼던 정치평론으로서는 최초의 책입니다 불안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꺼려들여서 선거전을 이기고 선정선동술로 일반 국민을 흥분시키고 눈을 가린 다음에 판문점서는 4월 26일 남북군사협정 9월 19일 이런 게 체결되면서 저 양반이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나라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고 정전협정을 서둘러서 종전협정을 체결하려고 들고 평화협정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걸 보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아 저 양반은 우리 헌법 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향이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구심과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통일정책은 대위기관인 국회뿐만 아니고 국민에 대한 설득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깜빡 잘못했으면 종전선언을 또 갔을 수도 있죠 그 당시 미국이 굉장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습니다 국민들은 어어 하는 사이에 그냥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체결로 통해가지고 주한미군이나 유엔사 같은 것이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진정성에 대한 국내외의 그렇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핵 보유성인과 체제 보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남한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의심하게 되는 것은 그가 추진하는 국가변혁작업이 큰 그림을 갖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 의심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 때문에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의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내팽기치는 점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분명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이런 걸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 준수,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 의무에 관한 취임선수를 규정한 헌법 제69조 이런 부분들이 최다 지켜지는 그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소미아 파괴에 대한 해석은 어떠냐 이미 공병호TV가 NSC 회의 개최 이전 문재인 이미 파괴 결정에서 다뤘듯이 이미 지소미아 파괴 결정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였고 당연히 NSC 회의에서 개최된 것을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토의를 거쳐야 되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업무 추진 방식이란 걸 자기가 결정하고 통보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위반되는 거죠 저는 이번 사건을 주한미군 철수와 UN사령부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종전선언을 서두는 것과 하고 평화협정 추진과 같은 무리한 추진과 같은 맥락에서 동일선상에서 해설을 합니다 왜 그는 지소미아를 파괴하였을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조국 비리 사건을 뒤덮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 못할 그런 사연이 있지 않는가 지소미아 파괴는 첫째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두 번째 동맹관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셋째 적대 세력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SC 회의와 같은 그런 결과를 수용하는 절차적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무시하는 그런 조치들이죠 저는 문재인이란 인물이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도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소미아 파괴는 일반 국민들에게 탄핵을 고려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이나 정파적 이득이나 적대급 이익에 부합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는 탄핵이란 사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사법 절차를 통할 수가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무리한 정책은 국민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문재인이란 문제적 인물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그 시점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